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제를 현행 중연동형 비례제로 확정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비례연합인에 모내하는 이런 꼼수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우수리 정당을 모아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쩌리 정당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며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명의 비례연합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민주당은 야권 진영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발족을 했고 지난 16일에는 온라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쩌리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몇 석의 의석수를 나눠 먹는가 서로 지분 요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조율에 들어갔으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비례 두 석과 지역구 다섯 석을 양보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알려졌으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 두 석, 지역구 세 석 정도를 양보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민주당 쪽으로 편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반면에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 쪽으로 합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고 늦어도 어저께까지는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녹색 정의당 측에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녹색 정의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녹색 정의당에게 제안을 한 비례 연합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점 때문에 위성 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녹색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취지로 훼손하는 위성 정당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비례 연합 정당의 참가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독자 노선을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녹색 정의당이 왜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거리를 두었는지 살펴보면 우선은 녹색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정의당의 전신이 정의당이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으로부터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제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정의당이었으며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많이 배출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한국 정치 현실을 돕고 생각을 해보면 정의당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배출할 수 없는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고 실제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충성 지지층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특정 지역구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회찬이라든가 심상정과 같은 네임드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도만으로 의석수를 배출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을 해왔었고 지난 21대 총선 전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를 채택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협조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깨고 뒤통수를 후렸으며 그 결과 정의당은 본인들의 목표였던 20석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의 모양새가 더욱더 쪼그라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꼼수로 민주당과 붙어먹었다는 점에서 양아치 짓을 하다가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고 의석수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의 놀림거리로 전락이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정의당을 향해서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심상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그 결과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목소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그래도 그 전에는 본인들이 쩌리 정당이긴 하지만 캐스팅 보턴의 몬에 이직거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정의당을 상대하지 않았으며 소수 정당일수록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당은 의석수에 비춰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명분을 완전히 가져다 버렸으니 정의당이 아무리 입바른 소리를 해봤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21대 국회 내내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놀림을 받아야만 했고 민주당조차도 사실 정의당은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이런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것이 이번 회의의 결론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 정의당이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해도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에서 또 다시 뒤통수를 칠 위험은 언제든지 있으며 민주당하고 의석수를 어느 정도 나누겠다라고 합의를 해봤자 민주당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을 바꿔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미안하다. 이 짓거리를 하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정의당에게 나눠주네 만에 약속을 할 텐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구도가 지난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민주당 원사이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나눠주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이번에 녹색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6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7석을 약속을 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녹색 정의당이 또다시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비례 연합 정당인의 문에 여기에 동조를 해봤자 민주당 2중대의 짓거리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번에 녹색 정의당의 이탈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좀 곤란해졌고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깔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 정당을 공격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민주당 역시도 녹색 정의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며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공을 들인 것이 녹색 정의당인데 가장 중요하고 덩어리가 큰 녹색 정의당이 나가리가 되고 진보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출신의 이런 쩌리들만 비례 연합 정당에 또아리를 트고 앉아가지고 자꾸 의석수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기도 애매하고 내쳐버리기에도 애매해서 민주당은 이런 비례 연합 정당인의 몬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진보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애들은 민주당이 센까면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보일 수가 없겠죠. 남토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비례 연합 정당인의 몬에 꼼수를 부렸지만은 이번에 정의당의 이탈로 금이 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립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비례 연합 정당인의 몬에 이 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